한 네티즌이 중고거래 중 택도 없는 내고를 요구했다가 네티즌들에게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 문의하기도 무섭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중고거래 문의 중 판매자에게 차단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함께 첨부된 대화 내용을 보면 A씨는 판매자 B씨에게 10만원의 거래 가능할까요? 라고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후려치게 적당히 하시고 10만원짜리로 사세요. 가격도 어느 정도로 후려쳐야지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답장했습니다. B씨가 자전거를 23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려놨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가격 제한 불가라고 표기해놨음에도 무려 절반 이상을 내고 요구한 A씨에게 B씨가 황당함을 표한 겁니다. 그러나 A씨는 가격이 맞으면 사는 거고 안 맞으면 안 사면 되는 건데 여쭤도 못 보는 건 좀 그러네요 라고 서운함을 드러냈고 B씨는 본인이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생각해봤냐며 던져보고 아닌 말고의 사고방식이 과연 매너 있는 말이냐고 생각하냐며 따져 물었는데요. 이어 가격 제한이 가능한 상품만 내고 문의하는 게 매너라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상대방에게 여쭤보지도 못하냐는 건 좀 그렇다고 지적하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제가 예민한 거냐 자기 화풀이만 하고 차단한다 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사연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10만원 이상을 후려치네 반값은 좀 화날만 하네 등으로 글쓴이가 과한 욕을 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문의 정도는 해볼 수도 있지 너무하네라면서 판매자의 대처가 아쉽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